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. 오늘은 메뉴가 아이스크림들 준비했습니다. 아이스크림 파티에요 아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만 당겨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시를 호시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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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스도 널 하마라 하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너무 맛있어 치즈볼 레슬롤 장식은 고구마 제가 좋아하는 맥농 쪄쪄쪄쪄쪄쪄 지금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치즈볼 치즈볼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오늘도 시원하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내 배수육 물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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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물샷 감사합니다.